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전남강학여고 11번 라이트윙 김가연입니다. 제가 원래 다니던 초등학교에 남자 축구부가 있었는데 걔네랑 막 축구하면서 놀다가 초등학교 감독님께서 정식으로 축구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. 이번 여왕기 시합 2주 전인가 발목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그래도 대회를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니까 당연히 실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때 너무 심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. 대회하면서도 꾸준히 어른 대고 마사지하고 혼자서라도 발목 상태가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번 연도 춘계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저희가 3학년 때 첫 우승을 했던 대회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 주장을 하면서 팀을 이끌어 본 대회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으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대회이기도 해가지고 대회를 통틀어서 그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. 진짜 책임감 있게 경기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무게감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. 제가 골 넣는 것보다 저는 어시스트하는 걸 더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올린 크로스에 저희 팀원이 득점을 했을 때 정말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. 자세히 지원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전남 광양여고 소속 오른쪽 윙 11번 김가연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